오늘은 생태계 보건을 위한 동물보호활동과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은 우리 지구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건을 위해 동물보호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데요. 우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물들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동물들이 서식하는 환경이 파괴되거나 동물들이 생태계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영향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은 식물의 번식과 씨앗의 전파, 해충의 통제 등을 담당하고 있어서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동물보호활동을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동물보호단체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들도 동물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건과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동물들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활동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지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건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동물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생태계 보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생태계의 보건을 위한 동물보호활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동물들과 함께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 앞으로도 안 TTLDA를 받 보면 세상과 사랑하는 것입니다.